12월 5일 저희 카페의 추천주가 오늘 그냥 싹쓸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두세 종목은 제가 상한가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대박 추천주 해서 500탄 시리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양지사인데요. 자 양지사는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입니다. 이때입니다. 1년 동안 지금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는데 동영상을 다 따로따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는 넘게 터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매달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해라. 번 돈으로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하나라도 매수를 해놓고 장기적분 들듯이 열심히 주어 담으면 여러분들이 2천만원 3천만원만 1년에 모아도 여러분들은 3억이 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2014년도에 추천 의견 드려가지고요.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2013년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한 1년 반 정도 되네요. 1년 반 정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돈이 없어도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 단 하나를 매수를 해놓고 저를 믿고 강력홀딩을 하면서 열심히 주어 담아라. 주어 담으면 여러분들이 3천만원이 3억 6천만원이 된 겁니다. 양지사입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이 실전 수익률 이거 다 실전 수익률입니다. 여기는 현금 계좌고요. 여기는 666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신용으로 매수 땡긴 겁니다. 신용으로 매수 땡긴 건 그날그날 평균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한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창이 만들어집니다. 양지사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 드렸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1000% 넘게 터진다. 왜 넘게 터지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주시시장에서 절대 깡통찰 일이 없고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전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카페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린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시왕 정보 자료와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박이 터졌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검색을 제가 해놨는데요. 여긴가? 이게 어디로 갔나? 검색을 해놨는데요. 아 여기네요. 자 여기 보시면 검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지사 2015년도 이때죠.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2013년도 말서부터 2014년도 1년동안 제가 시왕 분석을 계속 드리면서 추천을 드린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양지사 상한가 845% 수익 중 이렇게 보시면 이 분석시황 정보차에 댓글이 있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 진입하실 분은 분할로 매수 진입하십시오. 상한가 173%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오는 구간이다. 터지는 구간이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크게 보답받기 바랍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2015년도 2월 17일날 글 쓴 건데요. 이렇게 분석시황 정보자료가 저희 카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조금 이따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짜짓게 해가지고 거짓말한 건 줄 아는데 이건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분석시황 정보자료 원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지 목표가를 아니까 400%인데도 홀딩. 500%인데도 홀딩. 600% 700% 800% 900% 가까이 되는데도 홀딩. 이렇게 해서요. 식구 페이지로 넘어가면. 양지사 1100% 수익구. 여기 보시면 양지사 1100% 꼭지 목표가 1110%. 아 이게 제가 1200%라 알았는데 1100%네요. 1110%네요. 수익구 급락 중에 해가지고 이 분석시황 정보 자료가 글이 다 있죠. 이때까지 홀딩한 겁니다. 왜? 이 종목은 무조건 1100%는 그냥 이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저는 알고 꼭지 목표가가 얼마에 터지는지 알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석시황 정보자료가 이런 분석시황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양지사 주가 예측정보 해서요. 아까 제 5월달인가 7월달이죠. 2월달 1640원. 2015년도 2월달 상한가 173%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터지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보답받기 바랍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아까 제 원본입니다. 원본 여기 보시면 양지사 주가 예측정보 해서 시황 분석 자료 해서 추천했을 때 2014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분석시황 정보 자료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214%인데도 매도 분석 안내리죠. 강력 홀딩하십시오. 258% 기다려봤더니 258% 꼭지 목표가를 아니까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추가받는권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조정이 와도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305% 수익주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제가 매도 분석을 하지 않는 한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410% 수익주입니다. 그래도 매도 분석 안내리죠.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추가상황가 쳤습니다. 대박 행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604% 수익주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어디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자 707% 수익주입니다. 단기 2평선이 지지하는 한 강력 홀딩하십시오. 이런 분석 시향이 여러분들 이거 꼭지 목표가를 모르면 절대 시향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26% 수익주입니다. 이제 꼭지 목표가가 다가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826%가 다가오니까 이제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고 제가 분석 시향 정보를 적잖아요. 자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 밑에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1200% 가까이 치고 제가 꼭지 목표가 얘기한 부분 요기에서 때려맞고 이게 주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랬다가 오늘 다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 건데요. 요 밑에 분석 시향 정보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100%에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서 지금 올랐어도 이 종목이 지금 1800원인데 지금 만 원대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주가가 빠져서 다시 2000원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회사 재무구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따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단기에 지금 몇 푼 목자로도 위험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지 목표가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1000% 터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집 들어가라. 아직까지도 1000% 예측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이런 종목이 이런 바닥에서 여러분들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세월을 기다리시면 양지사처럼 1200% 가까이 큰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투자를 해서 2억이 되고 3억이 된다면 거기에서 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또 몇 종목 사면 여러분들 10억 버는 거 몇 년 안 걸린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